나는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나 뭐 해야 돼? 코호우우 네. 하나 하세요 아. 들려야 되나? 후후우 44% 그나마 확률이 높음 아 여다가 윈선을 할까? 꺼내면 상대 파라도 괜찮고 야타 갑니다 파라이에요 아 근데 윈선 꺼내기도 야타 드럽게 아픈데 아 위도우 들어가 볼게 윈선이 낮겠다 아 위로를 괜찮아 부터 위도우 들어가 볼게 근데 길이 부족해요 저.. 저.. 저기 존나 부족해요 지금 아냐아냐 저.. 상대방을 괴롭히면 됨 파라 있어요 파라 위치 말해줘 왼쪽 오른쪽만 오케이 파라 정면 오른쪽 뭐 이거 이거? 어우 저거 좋아 파라 구슬 따라 아.. 파라 한 대 맞혔는데 안 죽겠다 구슬 따라서.. 아.. 구조화 진짜 극혐인데? 패드로 봐야겠어 나이스 우리 라인 구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프리피 제이나타라 개피 파라해 파라필 파라필 아.. 어.. 맥맥맥맥맥 맥맥맥맥 파라 존나 프리함 파라 위치 어디지? 아 이런 빼야되요 미니스턴님 빼세요 위치하드리말고 위치하드리말고 제 지금 이제 파라 전무기 파라 지바라 자리아 오우 아 자리아 개피인데 파라 파라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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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힐키 뺏고 때렸으면 조졌되 내가 라인 만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야 우리 윈스턴 아 윈스턴이란다 그.. 우리 라인 힐이 뽕 견지 줄 수 있어요 지금? 짜리 1밴 같이 들어가자 파라 위치 만들어줘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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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괴피 아 진짜 오케이 팔아줬고 자리야 자리야 하나 Bran 파라 자리에 7대 빠졌고 반 피다 이렇게 되면 그래 트이셨 와 대박인거같아 상대의 맥파라 라인자리아 그대로 근데 야타있는데 미니터는 괜찮아요? 욕던데 아까보니깐 맥크리 왼쪽 1층 상대 호그 나왔어요 호그 나왔네? 극혐인데? 자리아 빼고 호그 나왔어요 아 왜 아무도 안맞냐 파라가 안피하래 파라가 파라다이스 피 파라다이오 도트비 라인 호호우 라인이야 민사님 여기 와줘 그래 빠졌어요 오케이 석양냈다 호그님 미안해 호그님 미안해요 호그님 미안해요 머리 안맞으면 돼 머리 안맞으면 살 수 있어 허허허허헔, 저ρα, 저lt 아잉! 이! 이! 와아!! 콩! Tesla야? 쓰러쏘요 사라 쏠였어 라인 망주지 마 라인 망주지 마 라인 망주지 마 하 그래 빠지고 해 빠지 우리 매기쓰였어 넹 으아아앗 world 큰일깃이랑 아 좀 녹았어 됐어 됐어 홈즈 컷 호우공 호우공 이 암 안되? 오 ㅅ 아파 헐 뺏다 가죠. 뺏다 가죠. 아 겐지 공 악기지에 나 뽕 있었는데. 아 악기 걸 공. 아 악기지에 나 뽕 있었는데. 그니까 뭐 없는 줄 알고 딱 비벼야 되겠구나 하고 공 썼는데. 비비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안 짜려가지고. 파라 오른쪽에 분각 재고 있어요. 우리 팀 오른쪽 2층. 킬. 파라 위치하기. 파라다운 나이스. 파라다운 나이스. 아 오큐라니 브레이트에 나와. 1점. words. 다닐 왔다. 헉. 헉. 핸드 더 많았으면 죽었어. 겐지 뒤에. 겐지 뒤에 라인뒤. 겐지 뒤에 라인뒤. 아빠드쪽 앞으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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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지 개피 하니 힐 봐라 아아우 예아 파라 마지막 턴 마지막 턴 웨크리 없다 파라 오른쪽 위에 파라 오른쪽 위에 라인돌진x2 파라 궁각진다 파라 궁각진다 파라 나이스 사자, 사자, 사자 저리 꺼져 나 빛이랑 수월 동시에 꺼졌다 저리 꺼져 저리 꺼져 쟤가 저리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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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디 피반 핀디 피반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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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겼다 와, 이렇게 가져 자, 이렇게 가져 나 두 턴 라인 했는데 힘드네 점수 1대 2 아, 진짜 구슬 진짜 좋같다 배터리 잘하셨는데? 아니, 잘하셨는데 내가 할까? 왜, 쟤나타워 그렇게 잡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근데 술저도 괜찮아 내가 뭐 맥을 못해서 내 말이 아니고 그냥 조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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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더가 더 좋긴 하죠 조합하신거 아, 야 솔더가 해보고 뭐 견제 안되나 싶으면 맥할게 네 하, 흐 쟤네 아나 없었나? 없었어요 아까부터 없었어 아까부터 예, 루시우 쟤네 왔다 등기능이 빠졌어 어? 어디가 안있네 아, 나 점프해서 덮치려고 했네 겐지 나왔고 오, 가려 빠져 겐지 방백개진다 야, 우리 민스탄 괜찮아요? 쟤나타 따와 살 수 있어요 아악! 못살아요 상대 쟤나타 없어요 그래도 오른쪽 겐지 겐지 만피 우리 탱크 다 죽는다 오! 오, 잡고 죽었어, 잡고 죽었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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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잡고 죽었어 아나 정면 호구 정면 어우 씨 야타만 괴롭히면 돼요 왜냐면 저쪽 힐러 아나가 없기 때문에 야타만 오지게 괴롭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냐아냐아냐 살 수, 살 수 있어 파라 왼쪽이 파라 왼쪽이 상대 아나 뽑았네요 아나 드디어 나왔네 네 파라 왼쪽 위에 파라 왼쪽 위에 오른쪽에 호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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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가 나보는거 봐 파라 컷 나이스 5대5에요 확인x3 화이팅 겐지니 그래 빠지고 x3 땡 이런 빨리 자요 오 좋아 아우 좋아 오케이x3 뽕 뽕 뽕 어때요 뽕 어때요? 오케이x3 가자 뽕 아 뽕 좋아 뽕 뽕 뽕 안녕하세요 맥크리 말린 애는 맥 들고 와도 소용없어 근데 민스턴 저 궁전 좋아주면 안될까? 민스턴님 예이 미스턴 뱅 뱅 뱅 뱅 나 또 때려 봐라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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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암 형 야 너는 자고를 하자 장둥아 장둥아 등가게 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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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받은거에요 로우 예 벌받았어 공빼지마 이제 라인만필 우리 2명 없어 호거에 지렸는데? 왼쪽 호거 우리 공빼지마 공빼지마 호그필 나 죽었어 포그 없어 저기 우리가 밀렸어 우리 뽕 얼마야? 우리 아나 뽕 언제야? 80 없어? 그러면은 이거 나는 쓸테니까 솔져 나오면 솔져 줘 잠깐만 얘네 추월 있어? 두개 문제야 추월 있어? 추월 밀어드릴게요 어 무서워라 석양 석양 나인 헤벤 나인 헤벤 석양 컷 겐지님 화이팅 화이팅 마 마 겐지 잡아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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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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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이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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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죽었어 겐지요 제발 좀 잡아줘 내가 다 잡았잖아 그전에 어? 아 뭐야? 아 좋겠다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아 진짜 이상해 눈쟁이 이상해 왜요 제가 저 잘하고 있는데 다 킬 다 킬 이거 싫합니까? 준준 태태태태? 태태주는 이준 내가 움직여 준준 태태태지 아니야 태태 지는 이준 예 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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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랑 지는 손이 지는 거잖아 근데 지는 거야? 태가 지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지 예 준이 이기는 거일텐데 태태 승끈 태태 준준준 아니다? 아니지 태하고 패하고 비슷해서 그걸로 맞췄을텐데 그걸로 그걸로 묶은거였죠 아나 킬 은이예요 이거 없애는 거예요? 나 킬들 금이야 나 좀 가져간다 아아 소장님 분발 좀 나 킬 은이잖아 너? 나 킬 은이야 33 디바 나왔어요 디바 나왔다고? 또 저 왼쪽 디바 나왔어요 아이고 삼탱 삼탱이요? 삼탱 호그 디바 어이 쏠져 걔네 루시 없어 루시 없이 제냐타 하나 오케이 어 야 제 1등이네 그걸로 기동력을 꾸려요 얘들 기동력 끝나고 경진했네 기동력 쓰레기야 쓰레기 나 잡으려고 조합 바꿨어 미친놈들 호그오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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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찌지기 로봇도 딜 잘 들어가지로 아 나 1등이야 아 나 1등이야 2단점 배가야 디바 뽕 송하나 뽕 송하나 뽕 송하나 뽕 하나 있잖아 송하나 뽕 상대 송하나 뽕 상대 송하나 뽕 라인킬 라인킬 라인컷 하나 5뒤 대하자 5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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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송하나 뽕놀 얼마나 급했으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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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벼 얘 지들이 먹은 것도 아닌데 오 잠깐만 미안해요 호그오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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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얘들 왜 계속 나 잡아 아니 밖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인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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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받아라 내 공 쓸게 이번엔 호키 가오죠 호그오르소 호그오르소 돈다 호그오르소 돈다 호그오르소 뒤에 우리 스니 찾아가야 되는데 나 꿈있어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아 못살려드렸다 호그 뒤에 있어요 그래 빠졌고 라인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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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뒤에 있어요 호그 뒤에 있어요 호그 뒤에 있어요 내 공 채워줄라 그런가 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호which 호우와 possibility 호우와 어헿 ㅠㅠ 쳐다라 합격 간절히 쫌다 좀비 아니 아니 도아주가 라인을 땄어 바이스 컷 하나오늘에 링주머니 있다 살려줘 호우구ρι 빠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흐즈키봐 흐즈키보라고 솔져 왼쪽 솔져 왼쪽 아니 쉴바다 인간들아 쉴바다 솔져 피일거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Draw 너가.. 아니 너 왜? 죽어요? 야.. 잼쟁쟁이야 그치 맞잖아 눈은 잼쟁쟁 올려야겠네 잼쟁아 아 이거 재밌네 아직까지 침출 자리가 한 자리 밖에 없어 나.. 내가 그렷잖아 좋아서 와우 와우 둔탁한 거 봐 너 솔직히 겐지한테 사과를 약치 않아? 사랑해 벌써